아 근데 진짜 금속 느낌 확 나네요 밖이니까 뭐 뽀샷이 있는 건가? 이거 마크의 쉐이더 칠한 느낌 오오우 야 진짜 느낌 다르다 거울 보는 것 같다 거울 문탄은 엉덩이가 크다 이끼죽기 캡으로 안 가는걸? 야츄? 좋다라고 했나? 잘 잘 모르고 좋은 건 맞지 않나? 아닌가? 짠 거보단 낫잖아 짠 거보단 낫자 짠 거보단 낫자 스팟 씨 됐네 아키즈키 뭐함? 민호인데 잡아 아니 아키즈키 뭐해 연막까지 친다고? 배트로가 이렇게 빨리 죽는다? 돌겠네 잠수함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근데 배트로가 이렇게 빨리 녹을 수가 있어 피까부 나..나도..재미가 없는걸? 원래 그런 컨텐츠를 지르면 게임이 재미없어집니다 안 바꿀까? 야, 체력 망가졌는데 잡아야지 이건 뭐냐 여기서? 잠시만요 행동변경 안 찍혀있네? 정확히 여기 있네? 안팔차 민호가..나올텐데.. 저기 안될까? 저기 있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오우 둘이나 있네요 심지어 아키즈키? 안가 네이더가 없구나 우리팀 네이더가 없구나 우리팀 어쩐지 쫄꽘 괴로몬 괴로몬 하.. 스팟.. 시야가 너무 딸려 바사시오 움직였다 호호 호호 이것이 대낙깍탄? 아뇨 아 까비 호호 잘 까고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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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 친구들 풀피네? 긴장하겠네 아 이거 리드 너무 많이 줬다 연마가 없다고? 그 짓말쟁이 아 아 아 로마 죽을텐데 미노가 캡 안에 있거든요 쏘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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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야 졌는데 1600 진짜로 얘 6폭 났나? 왜 업적이 있지? 60% 한 60% 짜리가 왜 세트로평 딜 팔면 이상한데 뭐지? 얘 슛 해거든? 뭐 못하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했을까잉? 아 11,000에 5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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